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고등학생이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을 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. 어제 오후 4시 15분쯤 고등학생 A 군은 뒷좌석에 친구 1명을 태우고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사고 당시 A 군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천안 동남경찰서는 A 군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.